. 여기 영화 보는데인가? 나중에 한번 영화 뭐 하나 구경 좀 해봅시다. 여러분 구경하는 거 전 재밌거든요. 게임 자체가 뭐냐 잘 만들어진 게임이니까 영화도 잘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구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천천히 운전 안전운전하고 예전보단 근데 운전실력이 진짜 느른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이런거 브레이크 하나도 참 이젠 잘 바뀌게 되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후진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반말을 하냐 시청자 분들한테 가끔씩 반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으니까 양육 부탁드립니다. 빵빵 잠시만요 아하이 죄송합니다. 저분 낙법하셔서 괜찮습니다. 저분 괜찮으세요. 네 운동신경이 좋으신 분이라서 갑시다. 그냥 네 운동신경이 없어서 안녕하십니까 거 것은 마이파이 다름이 아니라 옷 좀 갈아입을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옷 좀 갈아입을 수 있나요? 어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돌아서 다시 컴퓨터로 돌아올께요 재킷 정장 검은색 정장 헬베크색 5900 제일 비싸네 모래색 스모크 그냥 싼걸로 갑시다 오야 4400 헥! 더럽게 비싼거 어쩔수없죠 뭐야 이 아저씨 어... 다시 레스터미션하러 5타사로 여기까지 어 죄송합니다! 이분도 낙법하셔서 안전합니다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운동신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죄송합니다 어 이거야 오우와우와우와 지도행 진행 진행 운전합니다 잠시만요 운전은 솔직히 패드가 더 편한거 같긴해요 죄송합니다 아 저분 아 저분 뭐냐 고속도로 올라가시면 어 그 졸음운전이 오실수있어서 미리 주무시는겁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어 어 그 영원히 잠드신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죄송합니다 아 헤드라이트 다 부서졌네 진작 어쨌든 괜찮겠죠 일단 천천히 이동해서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 딱봐도 저거 그거다 그거 뭐냐 은행 턴 은행 그거 예 그거 그게 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거 그거 일 가능성이 높구요 네 그거요 오케이 왔어 내려서 니 때문에 장장도 새로 맞췄다 인마 오케이 다넬 브로우스 네 대충 부친거에요 진짜 다 내린지 몰라요 봉제공장이야 세금 내는것만으로 엄청나는것 같은데 세금 내는것만으로 엄청나는것 같은데 아이고 저 들어봐 왜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보수생 불러보기 큰거야 오 큰 저거구네 됐어 됐어 멕시코 친구의 어 여자친구를 건드려가지고 돈좀 갚아야되는데 재수없는 친구라서 어떻게 생각해? 은행 아니면 상점 상점이 나을것같아 어차피 보석상이잖아 큰 돈 보석 오케이 보석상이구나 벤질리콜이라서 약간 곤반지들도 하나 사면서 둘러보자고 옛날 녀석들 옛날 녀석들이 없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아이고 아이고 둘러면서 가면은 오버티시티에서 염증인거 같더니 잠적해버렸어 아 옛날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잠적했구나 어 주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구나 저 저 고수 그 하늘에 부르름을 받아서 올라왔구나 연락을 다른 친구 있어? 친구들이? 어 나 새차대 맞어 짤레스터 친구랑 드라이브 1.96 와우 멀기도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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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갑시다 락포드 1조롱 F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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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친구야 지금 보호 프로그램 확인해놨지 이번 친구 아 지금 보호 프로그램 아 지금 보호 프로그램 흔적은 눈나마 아하 돈세탁마라는 거구나 황금전고 표백한거 마이크 타울리를 아 레즈 그 마이클이 큰게 그거였구나 마이클 타울리라는 최고의 도둑 안경은 내 시력도 아 아 무선기 까졌어 야 코난 코난의 그러면 내가 남도일이 아니 내가 코난이고 마이클이 코난이고 그 레스터가 그 박사님이야? 어머니 세상에 안경받은 야 시계는 마취중 시계는 없냐? 음성변조기 같은 거 넥타이식 아 넥타이식이 아니라 나비 넥타이 그것도 넥타이기라는데 어쨌든 아 그런건 없어서 아쉽 아 잘 썼죠 레스토어도 천재이긴 하니까요 갑시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진행하고 으으으으 아 미안 오케오케 운전은 거의 다 온거 같죠?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내가 운전실력이 그렇게 좋진않아서 요쪽에 안전하게 오케 어디로 가야돼 보석상점 직원에게 가십시오 걸어갑시다 아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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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걸어가야하구나 여기선 으흠 아니 감사합니다 아이코 으흠 으흠 어 아 이거구나 빰 여마 오케 환풍구는 여깁죠 요거를 찰칵 아 잠깐만 잘못했구나 아니 저 잠깐만 둘러볼게요 찰칵 이거랑 찰칵 찰칵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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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으흠 안녕하세요 여자한테 주려고 하는데 마누라한테 여성분 취향 나름대로 괜찮은 보석 하나만 갖다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한 100만 달러 정도? 8000달러부터 12000달러까지 꽤 비싸구나 진짜 보석이죠? 짝퉁은 아니죠? 완벽한 진품맛 비싼거 좋아요 천천히 눌러보고 생각해보면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러면 안산다는거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급한 일이 생겨서 절대로 당신 보석상 털려고 온건 아니구요 좋아요 옥상으로 갑시다 아자자자자자자자자 레스토라 안녕 괜찮니? 안 더 왔니? 에어컨 틀어줄게 옥상으로 올라갈길을 찾으십시오 옥상으로 올라갈길을 찾으십시오 옥상으로 올라갈거 옥상에 뭐가있는데 일단 살살 돌아가면서 보면되겠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급하게 둘러볼일이 있어서 응 공사중 공사중 아 이거 옥상으로 가십시오 옥상으로 아이고 지금 그닥에 그닥 키보드 쓸 일이 아니면은 그냥 패드로 쓰고 있어요 놈? 놈이 누구지? 네 네 저거는 네탈술 하는지 알아보니까 네 네 네 어디 갔어? 자 2차 아이커드랑 놀거나 술가게를 탈면서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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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여기가 아니구나 올라옴 과거에 또 같이 있던 친구 아 트레저말하는건가 트레저 트레저 트레저래 트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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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거겠죠 아마 네 여기에서 제 기억상 그거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한명이랑 저는 총에 맞았었는데 트레이버는 탈출했던걸로 알고있는거니까 트레이버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환기구 아하 이거 이거 제일 높은거 맞지 여기 어 왜냐면 이 미션도 여러번이 시도를 했다가 많이 죽었거든 정확히는 녹화를 했는데 망해가지고 다시 찍는거지만 못찍어야되 이거 이거야 줌인해서 찰칵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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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간다간다 휘히 야 진짜 이 나이에도 굉장히 파쿠르 같은걸 잘하네요 건물 올라가기나 밑에서 좀 근데 저런데 올라가면 밑에 그림자 보이지 않나 안 보이나 봐요 아니면 사람들 시력이 안 좋던가 여기 사람들은 낙법하는거 참 잘하는데 시력은 안 좋은거 같애 오케 내려가고 오케 오케 내려가고 아 여기로 내려가도 되려나 2016년이 오말도 했어 dealer 차 저쪽 어케 오케 주변 안경 가져가 아 집으로 돌아 DSX 오케오케 전화해서 정보 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군데 아 잠깐만 노래좀 끄자 어 됐어 가봅시다 어쩌렇게 생각해 목소리가 없어 다행이네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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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어어어 가봅시다 음 방탄 아니었어 그 운명의 보정은 사실 것 같아 가서 얘기해줄게 오케이 저도 꼬마 아 프랭클린만 하는거죠 프랭클린로 아마추어 프랭클린로 아마추어 하나정도 하는데 마음대로야 오케이 왔으니까 다시 올라가자 봉제공장으로 오케이 아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구나 자 보석상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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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하는 도리는 역할 준비조각 하도드라이브 그런 작업 응 방법이 바뀌지 않았어 그렇구나 흑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두 가지 방법은 젊은 방법 방법과 시끄러운 방법 헌복용은 거기에 신경가스를 푼 다음에 안에는 사람들이 다 잠들면 그때 들어가서 헌복용은 신경쓰느라 시곤 남길 필요가 없어 그걸 더 많이 챙길 수 있을거야 헌복용은 지퇴는 이상을 벌리겠어도 시상해 놓을거니 하지만 방역차를 구해야하지 시끄럽게 들어가겠다는 의료 사자야 해 효총을 원소금전소팀에 이용하는 종이니까 헉 경찰도 털어야돼? 시끄러운 방법을 가면은 아이고 카메라 멈출거야 해커의 시곤에 달려있어 아내 운전의 시곤도 해커에게 설치라는건 비슷해 운전자가 모터바이로 운전해야할거야 하여튼 터널라 하여튼 터널라 하여튼 도망쳐 하여튼 터널라 다시 트럭을 타 또 주워놓고서 그녀사로 도대기 타 그치 리서 내려가고 프랭클리 내려가고 시끄럽게 조용히 조용히 갑시다 이게 아주 좋아요 이 정말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인데 8% 14%면은 음 싼 놈으로 가죠 오케이 오케이 노먼지드 야 근데 되게 심각하다 뭐 조용히 갈거니까 그렇게 막 엄청 할건 없으니까 해커 페이지나 알고있죠 응 음 4% 10% 4% 4% 예 해보죠 리키 오케이 어 괜찮은거 같으니까 가죠 오케이 좋지 좋지 좋아 오케이 마이클 하긴 마이클 아 마지막 약간 허세있는것만 빼면 참 좋았단 말이죠 좋게 이제 다른일을 하면 되겠죠 차를 탑시다 프랭클리한테 전화를 하네 뭔얘기죠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안녕 나요 마이클 무슨일이예요 어 집에 수리비를 튀면하고 오셨더라구요 목적은 너도 짐작 되겠지 너도 승용도 없고 위험부도 크겠지만 뭔가 배울 수 있을거야 관심있어 어이구야 착하네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일단은 데려왔네요 데려왔네요 이제 그럼 집에 가보죠 집가서 미션을 진행하고 저 미션한다 저 마이클 미션하고 나서 이제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야겠죠 정장을 새로 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아이고 이제 습격이 첫 첫 습격이죠 스토리 모드에서는 잘할 수 있을지가 걱정인데 잘할 수 있기를 빌면서 다 될 것 같은데 음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구나 어때 오케이 일단 집에 가고있으니까 잠깐만 맵 안찍었는데 괜찮을까 어 근데 잘 가고있었어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마이클 미션 마이클 미션 마이클 갑시다 1.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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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갑시다 거의 다 왔네요 뭐 걱정할 필요도 꼼꼬라 미안 아이고 가봅시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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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아니 죄송합니다 합시다 아 이제 뭐 할 말도 없어 이제 우후 굉장히 떨리네요 과연 습격을 잘할 수 있을지 첫 습격이다 보니까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못하더라도 뭐 저만 잘하면 되니까요 젠장 아 그럼 나중에 트레버도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트레버 능력치도 올려야되잖아 아 젠장 괜찮겠지 괜찮겠죠 천천히 핫 저럴살 살살 집에 이제 대놓고 가면 되죠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 고건 사랑 맛 이럴 도와 유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